러드카펫 밟으실 안서희 배우님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. 네 좌측부터 보실게요. 네 중앙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오늘 레드카펫 행사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신 기자님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. 네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저희는 폰보드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잠깐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음 전선희 배우님입니다.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. 네 좌측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우측부터 보겠습니다. 네 중앙 봐주시고요. 네 좌측 한 번만 봐주시고요. 네 네 감사합니다. 저희 폰보드 한번만 좀 들어봐주시면 갖다 드릴게요. 네 네 네 감사합니다. 네 안내 좀 해줘. 네 안내 좀 해줘. 다음 손나은 배우님 올라오시겠습니다. 네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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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폰보드 잠깐만 전달 드릴게요. 네, 다음 안사영 배우님 올라가실게요 네, 전체부터 봐주실게요 배우님 네, 전체부터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 네, 중앙 보겠습니다 네, 오른쪽 좀 봐주시고요 네, 저희 폰보드 좀 잠깐 들어주시면 네, 전면 봐주시고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